반갑습니다.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카운트의 4월 댄스, 빙이나 레벨이에요. 태그가 두 번 있습니다. 3월 끝나고 3시 왔을 때 4카운트, 10월 끝나고 9시 방향에 왔을 때 4카운트. 태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. 오른발을 오른쪽 옆에 놓으시면서 힙범핑을 오른쪽으로 두 번 하실 거예요. 놓으면서 범핑 두 번, 왼쪽으로 체중 옮기셔서 왼쪽으로 범핑 두 번. 1, 2, 3, 4. 첫 번째 섹션, 찰스 턴 스텝, 오른발, 포워드 힙, 왼발, 포워드 힙, 힙한 왼발, 백 스텝, 오른발, 백 터치. 이걸 한 번 더 하십니다. 스텝, 힙, 스텝, 터치. 두 번째 섹션,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, 바인 스텝 터치, 사이드 스텝, 포워드, 크로스에서 토터치, 사이드 스텝, 왼발, 백 크로스, 터치. 세 번째 섹션, 왼쪽 바인 스텝 터치, 패들 3, 4, 1, 턴 2번에서 6시로 갑니다. 힙놀링이 가능하시면 힙놀링 하시라도 무관하세요. 자, 라스트 섹션, 오른발, 포워드 스텝, 아웃포인, 포워드 스텝, 아웃포인. 오른쪽 제주 박스, 오른발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, 제주 박스 4분의 1 턴, 왼발, 포워드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.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